전액 대출 하우징입니다. 오늘 소개할 현장은 안산 상록국 보노동 제1 큰 3룸 현장입니다. 인근 최저 입주금 보장하며 계약금 100만원이면 됩니다. 내부는 넓고 개방감 좋은 거실과 분리된 구조의 D급자 주방이 있고 방 3개, 화장실 2개, 다용도실 1개 있습니다. 기본 옵션으로 에어컨 3대, 식탁 내립 등 시공되어 있습니다. 더블역 3권이며 지하철 10분 초등학교 도보 5분, 중학교 고등학교 도보 8분 대형마트, 수인로 인근에 있습니다. 혹시 기존 대출이 있어서 내 집 마련 못하시나요? 입주금 부족해 고민하시나요? 소득증빙이 어려우신가요? 저희에게 연락만 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여유자금, 사업자금 1억까지 추가 대출 가능하고 기대출 있는 분들도 대환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